네 오늘 에코프롬 어떻게 해줄까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잠시만요 10.8% 무려 10%의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오늘 발생한 이 장대의 양봉은 절대로 단순한 급등이 아닙니다 단순한 급등이 밑에 보시면 대량 거래 대금을 함께 수반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를 해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죠 지금 에코프롬 어떻게 N자형 파동을 그리고 나서 지난달 같은 경우 10월달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면서 다음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횡보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우리가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이 에코프롬어티 영상을 일주일 전부터 보시면 9일 전 7일 전 8일 전 이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테슬라 13개를 최고가 달성을 했다 마지막 저점기에 쓸어 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벌써 좀 수익을 꽤나 보고 계실텐데 아직 매도할 구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파동 자체를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입형 선들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골든크로스 하는 구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추세 자체가 뭐예요 변곡점에 서 있다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오늘 에코프롬어티의 축구는 왜 그때 나왔는지 이 이유부터 살펴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투세 그렇죠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졌어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금투세를 검색하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진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 선물지수를 봤을 때도 어때요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기관 외인 지금까지도 순매수 양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 초반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찌라시가 돌면서 금락이 나왔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 했습니까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야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폐지해야 된다 의견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했었던 이런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방금 보여드렸지만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에코프로 머티가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공매도 물량을 봐야 됩니다 공매도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공매도 전면 금지 됐을 때 11월 6일이죠 그때 에코프로 머티 말고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는 공매도 물량 거의 없죠 11월 6일이 요날이죠 요날 요날 공매도 전면 금지 되면서 공매도 숏커버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요런 숏커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머티에 함께 2차전지 섹터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물량이 어디에 가장 많이 쌓여 있냐면 바로 2차전지 섹터에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걸 볼까요 에코프로 보면은 540만 주 정도 540만 주 요 물량들이 숏커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시장을 괴롭혔던 것은 금투세인데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유동성 자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똥줄 타는 거 누굽니까 똥줄 타는 거 공매도 세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매도 물량이 어디에 가장 많이 쌓였냐 2차전지에 가장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머티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솔직히 실적 관련해서는 이번에 에코프로도 안 좋았잖아요 3분기 실적 근데 이게 중요해요 또 에코프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쌍바닥을 그렸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쌍바닥을 그렸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앞에 하락해서 다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매도가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기관들도 물량 엄청 모아고 있고 외인들도 물량 엄청 모아고 있잖아요 바닷건에서 여기서는 매수 안 했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차 대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공매도 숏커버 나오면서 나중에 실적도 회복이 됐다 더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실적 회복 관련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아직 완벽하게 돌아선 건 아니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뉴스를 볼 때 자꾸 꿈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팩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팩트는 뭐예요 금투수예요 금투수에 금투수에 숏커버 그래서 제가 에코 프로버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2차전지 관련해서도 사실 사이클을 보면 옛날에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죠 매매하신 분들 이번에 테슬라가 13개월 최고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전기차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가 가고 나서 소부장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야 부품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장이 가고 소부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예요 테슬라가 갔어 지금 그러면 에코 프로하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머티가 가는 거죠 전구체가 가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BRB 로터스 크로프는 이제 이대주주죠 이대주주에 대한 이런 지분에 대한 블록들도 쉽게 못 나와요 이제는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블록들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세력들이 바보예요 세력들이 바보같이 나 매도할 겁니다 라고 공시를 해놓고 주가를 던져야 되는데 주식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던지냐고요 지금 여기서 던지면 그냥 공시 나오자마자 나락을 갈 텐데 나락을 갈 텐데 올려놓고 매도한다는 거예요 대주주도 올려놓고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코 프로 머티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많죠 맞죠 차트도 지금 중장기평성 골든크로스 하면서 돌려놨고요 거래 대금도 터졌고요 재료도 있고요 제가 늘 말하는 삼박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하는 추세에 우리가 올라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되냐 추가 매수 그리고 매수만큼 중에 또 올랐을 때 매도도 해야 돼요 이게 급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나오면 매도해야죠 또 언제까지 들고 가요 여기서 한번 매물대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다음 눌리목 또 잡으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 타점을 잡을 때죠 타점을 잡을 땐 확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효과를 해야 돼요 확률적인 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건 지금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고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파동을 계속 만들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가가 좀 일자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호재가 나와도 시세의 변동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뉴스보다도 근본적인 원리예요 근본적인 원리 왜 주가라는 건 도대체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왜 오르고 왜 빠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딱 하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돈입니다 돈 돈 그것도 큰 돈이요 큰 돈 어떤 주식이든 간에 큰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큰 돈이 이탈되면은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큰 돈을 운영하고 큰 돈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공매도 숏커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아니나다랄까 지금 매수 1등이 누구야 매수 1등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오늘 벌써 몇만 주야 8만 주 가까이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왜 신한투자증권이 중요하냐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공매도 관련해서 애먹인 게 신한투자죠 불법 공매도 잡히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공매도 지폐도 갔어요 용산에 정말 신한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고증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엄청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가 분석한 대로 가고 있구나 금투세 폐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좀 느껴지죠 그리고 한국 IEM 얘는 좀 단타긴 한데 단타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단타성 어쨌든 오늘 돌파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 상승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UBS 증권 BNP 파리바 어때요 물량들이 지금 매수를 엄청 잡히고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을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시간상 다 봐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봉 차트와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분봉 차트의 어떤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이들의 매매 패턴 매매 패턴과 매집 패턴을 파악을 하고 평균 단가와 매집 단가 대비 밀리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좀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점한다 이런 자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에코프로브 어때요 분봉 차트요 매수를 하면 이런 꼭지가 아니라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그렇죠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는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럼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에서 앞에서 돈을 엄청 썼어요 세력들이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메릴린치 그렇죠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 매물대가 있죠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오게 된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여기 맞고 빠질 때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빠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잡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다음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거죠 하겠죠 이제 매물대 맞고 빠질 때 공략하는 거예요 눌림목을 그렇죠 올라갈 때 추경 매수에 받자 손익비가 안 나와 이건 돌파 매매 장중 단타 데이트레이딩 오늘 사고 오늘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처럼 단기 수익 모아가는 사람들은 눌림목에서 사야죠 그럼 이 타점을 어떻게 잡냐 세력들의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릴 때 사는 거예요 밀릴 때 왜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이때 매수를 합니다 이건 모르죠 저도 세력이 매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매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매도는 못한다 왜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담아놓기만 했잖아요 매도는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건데 이 타점이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뭐 윗글이 달고 있으니까 지금 매물대 맞고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가만 보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같이 봐야 돼요 거래량 왜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냐면 세력들도 그냥 매수해 주진 않아요 매도 물량이 나오죠 매도 물량이 완전히 바닥 찍는 걸 확인하고 세대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래량 바닥을 잡는 거예요 거래량 바닥 분봉상에서 왜 거래량 바닥이냐면 거래량 바닥이라는 건 결국에는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적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매도하는 사람도 적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오네 하면서 세력들이 돈을 밀어넣는다 그 시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매도 이런 꼭지는 뭐예요? 꼭지 이런 매도 시점 반대로 보면 돼요 관점을 세력의 평균 단가 대비 올라왔고 아이들이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량을 봐야죠 거래가 증가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찍었어 더 이상 매수물량이 안 돌아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전략 말고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기간 조정 받고 바로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 여기서 어? 그럼 매도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렇게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부자죠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빠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예요 매도는 결국엔 매도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서 손절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야? 매수 타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빠지면 손절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쨌든 새롭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손절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서 물렸어도 손절이 아니죠 지금은 더 사야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슈가 발생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머티에 수급 분석은 제가 다 해놨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타점과 또 목표가 매도가죠 매도 타점이 나왔다 제가 거래량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타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이번 주는 변곡의 주입니다 변곡의 주 변곡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고 계시라고요 바쁘더라도 좀 집중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또 실시간 이거 타점 어떻게 받는 거냐 또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럴 줄 알고 메모장 준비했어요 메모장 이거를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 그러면은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 제가 영상 한 15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당연히 드려야겠죠 0690248706이고 여기다가 에코프로 머티니까 머티 제가 머티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문자를 주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기준과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분봉사에서 매물 때 맞고 내일 매물 때 맞고 빠져요 빠져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주가가 내려오다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를 또 어? 매수 주면 안 되는데 아깝다 하면서 막 고점에서 추경 매수에다가 또 매물 때에서 매수해가지고 고점에 또 물리는 분들 이러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놓치면 냅두고 다음 눌림목을 잡으면 돼요 어차피 다음 눌림목 알려드릴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준과 원칙을 강조를 하냐 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 만났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근데 여기서 잘 되신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근데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기준이 없어 기준이 뉴스 보고 그냥 모르겠다 매수해 누가 사라고 해서 매수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주식을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잘 된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니까 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하세요 이번만큼은 다음에 알아서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변곡점이에요 확인하시고 내용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난 비중이 너무 크고 도저히 어떻게 끌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해서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을 거예요 신청 링크 그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시간 내가지고 따로 내가지고 좀 맞춤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부담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18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진짜 이왕 보신 거 근데 끝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홍보할 게 하나 있는데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홍보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번에 스터디방을 오픈했어요 주식 스터디방 당연히 이제 무료죠 우리 유튜브 시청들 위해서 진행하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스터디방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이유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지 아세요? 어떤 질문 이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그래야 어떤 종목을 사야 바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닿는 게 좋고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4분기 가이던스를 봐야 되거든요 4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근데 기관수급주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모아가야 되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종목만 알려드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같이 좀 전수해드리겠다 왜? 우리의 꿈이 뭐야? 꿈 너 왜? 너 왜? 어? 은퇴하고 나서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기술을 익혀야지 한 살에도 젊을 때 주식은 80 먹어서도 90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이 있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력 매매 기법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매매 기법을 설명 드릴 거고 제 매매는 아시다시피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 수익 느긋하게 하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모아가면서 전고점에서 1참에도 세롯대 평균당까지 올랐을 때 2참에도 직장인들도 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전업주부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3, 4번만 보면 되니까 시가, 종가, 시간의 거래 점심시간 한 번 더 보고 기관 수가 한 번 보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기법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시면 아마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쌓아가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나는 좀 주식으로 잘해보고 싶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다들 오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2천 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점심에 한 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 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3일 길어야 1주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천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전쟁터죠 자 이 주식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